사진이 많아요. 쭉쭉 여기 오세요. 아, 되게 나와요. 나왔네요. 드디어 내 새끼가 나오네요. 저희가 이제 밤일을 정말 이만할 때 봤어요. 이만할 때 봤는데 이제 정말 당황스럽게도 몇 개월 만에 저렇게 컸더라고요. 그래도 예측 안 보는데. 그리고 갑자기 트럼펫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뭐 했습니까, 좀? 어떻게 연습을. 연습했죠. 되게 많이 했죠. 잘 됐습니까?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안 배워서. 오. 레골라스예요? 설이죠. 활 하나 지워줘야 될 것 같은데. 약간 뒷머리가 약간 진짜 올림머리 한 것 같냐? 이렇게 보니까. 사극에서 나올 것 같은데. 이렇게 올린. 뒷머리가 살짝.